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파티비 입니다. 오늘은 전라도에 만들어지는 알뜰실버타운 즉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이 어느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뜰실버타운이란 월세가 아주 적습니다. 정부에서 짓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을 공파티비에서 알뜰실버타운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곳들은 가성비가 좋은 미니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독립생활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공동주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곳은 그냥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데 1,2층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본인의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노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설계도 좋고 시설이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아파트고요. 1,2층이 노인복지관입니다. 이 아파트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가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 있고요. 1,2층에 있는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동실, 간호사실이 있고요. 생활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당, 사우나, 카페 등이 있습니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텃밭과 소규모 영화관, 교양강좌실을 갖추고 있죠. 즉, 어르신들이 주거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만들어서 두 가지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라도에 만들어지고 있는 알뜰실버타운, 고령자복지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이 어느 곳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지역을 익혀야 됩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그곳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최초로 전라도에서 선정된 곳은 두 곳입니다. 부안봉독지구의 85호가 선정되었습니다. 장성영천지구의 100호가 선정되었습니다. 두 곳 다 입주, 모집 완료되었고요. 부안봉독과 장성영천 두 곳이 2016년 첫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선정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라도에서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전북정읍에서 85호가 선정되었고요. 정읍연지지구입니다. 88호 선정되었는데 정읍시에서 자체 모집을 했고요. 2021년 5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2017년 선정된 곳이 2021년 입주를 한 것입니다. 이곳은 4년이 걸렸죠. 그래서 2017년 선정된 지역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남 광양에서 100호가 선정되었습니다. 좀 추가되었네요. 그 이후 사업변경으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광양 칠성지구가 150호가 건설되었고요. 광양시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광양에 있는 공공실버주택 건설된 모습이고요. 2021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현장 접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곳은 특징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즉 2017년 선정된 곳이 4년 동안 건설하고 입주자 모집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거주지 제한을 없앴다는 것은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세대에 대해서 다 채우기 위해서 거주지 제한을 제외한 것입니다. 간혹 이런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알뜰실버타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7년도 세 번째로 전남 진도에서 100호 100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진도 공공실버주택의 조감도죠. 100세대를 선정을 하고 2015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곳은 작년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 공고가 있네요. 보시면 100세대를 건설하는데 70세대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세대만 입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70세대가 비해 있어서 이 70세대를 다시 재공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2017년도 2차로 공공실버주택으로 선정된 전라도 지역은 정읍과 광양, 진도 세 곳입니다. 2019년도 전라도에서 선정된 곳은 세 곳입니다. 군산 오령지구가 120가구 선정되었고요. 군산 오령지구 2020년 내년 중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이곳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고창 율계지구가 90가구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26세대로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추후에 사업 변경에 대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도 2022년 내년에 중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영암남풍지구가 100가구 선정되었네요. 이곳은 100가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2년 중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2019년 선정된 전라도 알뜰실버타운은 군산과 고창, 영암 세 곳입니다. 이곳은 올해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하고요. 아마 내년에 대부분 지역들이 모집하고 입주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전라도에서 선정된 알뜰실버타운은 한 곳입니다. 전주 평화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법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자 복제주택, 알뜰실버타운은 2만 세대를 정부에서 짓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의 약속대로 착착 선정하고 사업 승인 내고 착공 및 중공하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의외로 대상자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곳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홈에서 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하고요. 이것을 공파TV가 꾸준히 정보를 찾아서 공부하고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공파TV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파TV에서 준비하고 있는 알뜰실버타운 관련 영상은 지역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선정된 지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신청자격선정방법, 선정노하우, 무주택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보증금과 월세, 제출서류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파TV 구독, 좋아요, 알람공유 해주시고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